안녕하십니까 오락친구TV의 이동현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강의까지 10월 초에 바로 2일 날 제가 1일 날 비행기를 타고 제가 그 이태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태리를 가서 이태리 유명한 모데나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롤로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론 지역을 제가 다니게 됩니다 그걸 유튜브로 올리게 될 건데요 제가 한 30카트 이상 찍어서 바로 올리게 될 겁니다 아주 멋진 게 될 건데요 저는 보졸런 후보에서 오히려 비즈니스적으로는 보졸런 후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실은 보르도나 부르고뉴는 나름대로 거기에 이 아주 이 장기적인 긴 역사와 이 전통을 자랑하는 와인을 생산하고 하지만 이 보졸런 누보 지역에서는 보세요 지금 가격 구조적으로 볼 때 이게 보졸런 누보 와인입니다 이게 와인 한 병이 딱 생산해서 이때 프랑스에서 유통되는 가격이요 2천원입니다 2천원 한 병에 근데 이게요 보졸런 누보를 파티를 하고 수입사에서 유통시킬 때 보통 싸봐야 1만 6천원에서 한 2만원까지 합니다 한 병에 10배죠 10배 근데 이게 팔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2019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파티를 하니까 그때 다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1만원 정도는 만원 정도는 마진이 아니고 1만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천원짜리를 2만원에 팔고 만원인 마케팅 비용에 쓰고 8천원엔 중간에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1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전 세계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와인 한 병에 파티를 하기 위한 이 마케팅 비용이 들어있는 거죠 보졸런 누보 파티를 한다고 알리고 이게 비행기 프랑스에서 한국 평생 비행기도 안 타본 사람도 있잖아요 유럽 여행을 안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이 비행기를 타고 호사스럽게 와서 우리들 식탁에 올려서 그 해에 나오는 와인을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죠 파티를 입고 파티복을 입는 거죠 여기에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품종이 가메라는 포도품종입니다 가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파티가 끝나면 이때 다 없애야 되는데 보통 식당 레스토랑에 가서 파티를 한다고 보졸런 누보 와인을 구매했다가 그때 파티 끝나고 그냥 버리든지 다 줘서 마시게 해야 되는데 이 잘 모르고 소물리한 사람들이 그냥 창고에 보관해 놓는 거예요 보관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2년 있다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100% 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프랑스 말로 부쇼네라 그럽니다 부쇼네 부쇼네 부쇼네라 그럽니다 상한 거죠 콜키지 콜키지가 콜킹된 거죠 이 콜크가 상한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와인을 안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 무조건 라벨이 화려하고 포도품종이 가메로 되어있고 보졸렛 누보가 되어있으면 이게 2019년도다 그런데 이걸 2019년도인데 라벨이 2017년 빈티지로 되어있다 2년 되어있다 2018년까지 그러면 이게 2019년에 마시면 거의 썩은 부쇼네 된 와인이죠 그러면 그때 클레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장기 숙성을 시킬 수 있는 와인은 정해져 있죠 까베네 쇼비뇽 멜롯, 삐노누아, 시라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로벌한 포도품종만 장기 숙성이 가능합니다 풍부한 탄닌, 폴리페놀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알콜 도수가 14도 이상 돼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졸렛 누보와 함께 가메포도품종 여기에 대해서 또 보졸렛의 어떤 마케팅 멋지지 않습니까 이 와인 가격의 5배의 마케팅 비용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될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노력을 덜 하고 있다 마케팅 비용을 안 쓰고 있다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